이 시간에도 방송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메세지 예복교의 소진우 목사입니다 이제 12월이면 사람들은 참 한 해가 빠르다 아우 빨리도 지나갔다 이렇게들 보통들 말씀하십니다 아마 작년과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싸우다가 코로나 얘기하다가 그저 1년이 2년이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되게 빠른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경험을 통하여 아 또 한 번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것이 있어서 한 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권사님이 큰 유리잔에 주스를 한 잔 가득 채워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이거 몸에 좋은 것만 넣어서 가는 거니까 남기지 말고 다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 꿀떡꿀떡 두 모금을 마셨어요 그런데 맛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보고 권사님 이거 뭐야 맛이 좀 이상하네 그랬더니 왜요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가요 그런데 그걸 더 모금을 꿀떡꿀떡 마시고 난 뒤에 갑자기 위가 딱 정지되는 듯하게 격련을 일으키고 뜨끔하니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을 차마 이렇게 할 수가 없고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서 숨을 호흡을 조절하며 권사님 앞에 태연한 척하고 말을 하는데 속은 지금 딱 이렇게 그냥 큰 송곳으로 우위를 찔러 놓은 것만으로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이거 냄새도 이상하고 뭐가 이상해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요 수삼하고 블루베리하고 애플망고를 많이 넣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런 맛이 아닌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냉동실을 열더니 봉지 하나를 꺼내면서 이거예요 애플망고 그런데 요만식하게 해서 조각조각을 넣었는데 이건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희 아내가 권사님 이거 한번 맛보세요 권사님 입에다 딱 대더니 이거 이상하네 무슨 맛이지 그랬더니 아까 그 애플망고라고 했던 그 조각을 다시 보시더니 어 이거 마늘 가른 거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애플망고인 줄 알고 그걸 듬뿍 넣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 드실 때에 마늘 톡한 거 반쪽만 씹어넣어도 우위가 멈춰버리듯 아리고 아픈데 그 많은 마늘을 넣었으니 그걸 또 제가 몇 모금을 꿀떡꿀떡 마셨으니 이 우위가 어땠겠어요 그 순간 제가 호흡을 조절하면서 아 사람이 이렇게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다음 집으로 신방을 간 뒤에 마침 그 집에서는 또 따뜻한 차에다가 아니 다른 때는 안 그런데 신방 예배도 안 드렸는데 오기 전에 미리 다과상을 먼저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때 같으면 예배를 드리고 먹었을 텐데 나 먼저 이거부터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떡 몇 개 있는 걸 그냥 일단 속을 좀 정화시켜야 되겠길래 그렇게 먹고 속이 조금 편해지는 듯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외치고 강조했던 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오늘만 내 날이니 오늘 잘 살아라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게 주신 이 날만 내 날입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날만 내게 주신 시간입니다 누가 보금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많은 소출을 해서 쌓을 곳이 없도록 그래서 많이 쌓아놓고 여러 해 먹을 거 있으니 이제 좀 먹고 즐기고 놀아보자 이러는 얘기에 예수님이 거기 한마디를 딱 비유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오늘 네 생명을 걷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맞습니다 오늘 건강 오늘 물질 오늘 시간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 잘 삽시다 건강할 때 봉사합시다 주셨을 때 헌신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당연한 것 아니었지만 누렸던 것들이 은혜인 줄 안다면 내일 잘할게 내년에 잘할게 그러지 말고 금년 그리고 지금 그리고 오늘 잘하십시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지금만 내게 허락하신 날인 줄로 믿고 건강할 때 움직일만 할 때 아직 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복교회 소친우 목사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날씨였습니다 옛날에 놓을 때 협찬ERS 나오는 30일 tek 만 under the Elizaben tur형